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휴대전화 왜 똥 훔쳐보는데 네가 왜 입고 왔을까 싶은데 네 거 아니거든 언제 그걸로 갔어? 집사2장 어휴.. 애기 새끄 네지씨 기분좋아요? 벨 벨 님 오오.. 오오.. 오오 trauma 오오!! 유주가 지금 장난치고 있었어 오케이? 유주 너무 신거 아니야? 너한테? 썩었지? 응? 썩었어. 오케이. 휘대 이뻐래. 아이고. 됐다. 야 새콤하게 썩었네.